결혼을 해서 출산 육아를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요인들도 저출산 추세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오늘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익숙치 않은 이야기지만 게임을 다루는 한 기자분이 이 게임업체가 출시하는 또 하나의 그런 장르가 시뮬레이터 상품이네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대개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비행조종사 훈련할 때 비행기를 직접 파는 것이 아니고 시뮬레이터에 들어가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꼭 가상 여러분들 비행기 꼭 비행기 상황을 그렇게 재현한 이제 새로운 영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게임을 처음으로 제가 소개하는 것 같은데 한 기자분이 현실을 고대로 담아내다 비행기부터 잔디 깎기까지 시뮬레이터의 세계 꼭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농장 일을 여러분들 대형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비행기를 다 이렇게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한 60불 정도만 지불하게 되면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왔네요. 그래서 재미있어 가지고 게임이 가진 특징 중 하나는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임 시장에는 이와 정반대로 현실을 닮은 모습을 최대한 구현해서 사용자들에게 재미와 새로운 체험을 선사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잉 707의 여러분들 기장이 돼서 비행기를 몰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헬리콥터 이름 기장이 돼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체험을 다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다 조작을 해 가지고 67달러를 한번 지불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구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난 세상입니까 현실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만든 시뮬레이터 장르 게임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서도 어떤 게 인기가 있습니까 저는 가장 많이 보는 거가 내가 가보고 싶지만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 가볼 수 없는 것을 내 대신에 구석구석 체험한 사람들이 들려주는 내용이거든요. 어제 여러분들 며칠 전에 소개한 내용도 그거지 않습니까 미국의 구석구석 뭐죠 어제는 또 미국의 중혼 몰몬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금은 몰몬교 그런 게 아니지만 이제 극단적인 그런 몰몬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인을 3명 4명 데리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취재한 내용을 어제 봤는데 언제 되면 한번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곳을 가봐야 되는데 유타 남부에 다 체험이지 않습니까 체험 유튜브를 통해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에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을 가보고 싶은데 뭐 시간이나 여러 가지 떼지면 거기 갈 수가 없으니까 프로방스의 여러분들이 여행기를 보면 많이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같은 게 시뮬레이터 장르 게임입니다.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선보이고 있는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시리즈 모든 종류의 기종의 이런 비행기를 다 체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가격도 무진장 쌉니다. 보시면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4 2020 버전이 나오고 2023 버전이 나왔는데 어제 이제 갓 출시되어서 여러분들 공개가 됐습니다. 모든 종류 헬리콥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개인 자가용 비행기 여객기 이런 걸 다 체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열기구도 다 체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가격도 쌉니다. 스탠다드 버전이 70불만 주면 사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4 매년 발표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2024 버전이 이제 어제 오늘 공개되기 시작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헬리콥터 자기가 조종사가 돼 가지고 그랜드 캐니언도 다 이런 여행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비행기도 무진장 모든 비행기를 다 몰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기종의 비행기가 전부 다 옵션이 있는 겁니다. 70개 돈을 더 주면 여러분들 프레미엄급은 95개까지 그리고 전 세계 150개 공항이 다 여러분들 선택한 게 다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열기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비행기까지 다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비행기에. 이런 비행기에 자기가 조종사가 돼 가지고 문을 열고 앉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기계를 조작해 가지고 비행기를 띄워 가지고 가는 거를 여러분들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가격이. 어른들도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방송 마치면 데모 버전을 좀 더 조금 더 해보고 여러분께 방송을 드리는데 야 이거 대단하구나. 여기 보시면 9월 19일 날 이제 직 예약 구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시대가. 그리고 여러분들 배경도 근문교 위도 날아다닐 수 있고 이집트의 필라미드 위에서 날아다닐 수도 있고 일본의 유명한 여러분들 사찰 위도 날아다닐 수도 있고 그 여러분들 주변 풍광도 수십 가지 여러분들 바꾸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다짜게 조종해 가는 겁니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70분만 지불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비행기 프레미엄 딜럭스에는 99개 종류의 옵션이 있는 겁니다. 비행기를 탈 수가 있고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공항은 160개 정도의 선택을 할 수 있고 계기판이라는 게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재미나는 게 많으니 젊은 사람들이 뭐 애기를 나아가서 여러분 결혼해서 이런 애기 나아가 키우고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지평을 넓히는 의미에서 이거 여러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도 아주 신나게 여러분 올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건전한 게임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딴 것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새로운 게 나오면 새로운 걸 소개해야겠다. 비행기 타기 싫은 사람들은 농장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잔디깎기 시뮬레이터가 있는 겁니다. 잔디를 트랙트도 여러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트랙트를 이런 트랙트도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종류의 트랙트도 선택할 수 있고 이게 잔디깎기 여러분들 이거를 론 모잉 시뮬레이터 이거는 가격이 훨씬 쌉니다. 한 10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터 한번 체험해 보려면 잔디깎기 시뮬레이터는 일단 여러분들 한 10달러 주고 한번 해본 다음에 재미가 있으면 비행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비행기를 타는 경험을 간접 체험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조종사들 여러분들 그거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론 이게 MOW가 이런 모잉가 시뮬레이터 이렇게 여기에 트랙트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여기에 이런 장소도 다 이런 옵션이 있어야 다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농장도 경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농장도 파밍 파밍 시뮬레이터 파밍 시뮬레이터 만든 회사가 자이언트 소프트웨어네요. 파밍 시뮬레이터 농장 농장도 옵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보시게 되면 트랙트 종류 다 자기가 여러분 선택할 수가 있고 굉장히 건전한 여러분들 시뮬레이터입니다. 이거 여러분 다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모판 작업이네요. 이거 다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파밍 시뮬레이터 이 가운데 가장 제가 볼 때 신나는 거는 비행길 같아요. 가장 비싸네요. 비행기가. 자 여러분들 오늘 소개해드린 것은 이 게임의 한 장르로서 간접체험을 해볼 수 있는 파밍 시뮬레이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잔디깎기 시뮬레이터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사회의 플라잉 시뮬레이터 비행 시뮬레이터 이렇게 재미나는 게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이런 고된 애를 키워내는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찾아보면 이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재미나는 게 많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이 sns 중독. 알고리즘이 다 이런 만들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알고리즘이 다 특정 컨텐츠를 밀어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